오우 하아 아 아 ders 인 mend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란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왓챠 최피보는거 아시죠 네 오시면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는겁니다 제피 제가 이제 코멘트하고 여러분들은 같이 보고 제피 뭐 안봐서 모르겠어요 보면서 또 미리 보면 재미없잖아 진짜 존나 재미임 딴거 보셈 이미 골라서 안돼요 시바 재밌는것만 볼라그래 존노잼을 봐야 재밌는게 더 재밌고 존노잼들 다 사라지잖아 그럼 그 다음 재미가 존노잼이 되는거야 고마운줄 알아 캐스트웨이 빨리 고르시지 캐스트웨이 나 보다 잤어 미안한 얘기지만 대학교 시청각실에서 영화 골라가지고 시디 빌려가지고 시청각실 있어 대학교 시청각실 가면은 그 센터가 있어 센터 딱 가가지고 검색을 한 다음에 캐스트웨이어 그러면은 캐스트웨이 쭉 가서 골라가지고 시디를 줘 그럼 시디를 가면 시디를 그 시청각실 시디 그 각자 헤드폰 끼고 보는 감상하는 데가 있어 그걸 찌잉 넣어 그리고 요만한 화면으로 이렇게 봐 감상.. 감상을 하는거야 대학교에서 보유한 어떤 시청각 자료들을 자 지상최대쇼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ddddd파이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코에의지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미네이터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피자 먹었습니다 완전 다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대박 피자 시카리호우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학교에서 캐스트웨이 딱 보는데 바로 드르릉 뒤에 부분 나 뭔지도 몰라 윌슨 만나서 그 이거 손 찍는거 밖에 찍는거 보고 조금 더 보다가 잔듯 흠 조광조의 김요한 사원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빨 빼는거? 이빨 빼는것도 본거 같은데? 춤추 있어가지고 그치? 콜드블로소득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림.. 조림군 바이코딘 공구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침창맨님께서 영화 채필을 선정하셨는데요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화를 고른 엄청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하하하하 포도 세일어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제노사이드 커터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고른 엄청난 이유는 이따가 저녁에 제가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고를 리가 없죠 제가 얼마나 이 영화를 재밌게 볼지 사뭇 기대가 되죠 침착한사기꾼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남아서 고른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모르시는구만 영화를 나눠주고 먼저 집어가라는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럴리가 없잖아 뭐 같이 볼래요? 그냥 알아서 고르는 거였어요 먼저 뭐 찜으래 핸자님 바리소님 어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영화 뭐 보실래요? 모르겠는거야 진짜 영화를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 뭐가 있어 응? 뭐.. 뭐 볼까? 바리스타 쥐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보지? 뭐 보지? 하다가 채피까지 갔어 왜 채피까지 간지 모르겠어 디스트릭트 라인에서 채피로 갔나? 아 패션왕이나 같이 볼 걸 그랬나? 패션왕 패션왕 극장가서 봤죠 기안이 초대해줘서 희민군이 지금 떠올리고 있거든요 패션왕 패션왕 영화 스토리가 프로D002님 구결고독 감사합니다 스토리가 뭐 썩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 근데 너무 방대한 양을 집어넣으려고 했던거 같애 엄청 내용이 많거든 반지의 제왕처럼 트릴로지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주원 배우 말해줘요? 주원님이 주연이잖아 주원님 내용이 너무 많았어 달팽이는 안나오고 김정... 김정남 김정남 캐릭터랑 창... 창 뭐지? 창 뭐 있는데? 창... 뭐 창이 있었어 창... 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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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주 와이제돌림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주 나오고 창주 존네 존네 긴 무슨 옷 같은거 입고 막 나왔었던거 같은데 사자춤? 사자춤 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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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민 민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막 막 엄청 긴 옷을 입고 막 이상한 포즈 그 알죠 패션하게 나오는 포즈 취하다가 갑자기 나는 꼭 이 대회를 나가야 되면서 막 부상을 당했는데 막 이 악물고 나가서 런웨이를 하나? 그리고 다같이 포옹하고 뭐 또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걔를 그 견제하는 김 김원호가 악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걔가 우기명이 패션왕이 되고 싶어서 막 어 막 모델이 되고 싶어서 막 하다가 김원호가 막 걔를 막 괴롭혀 한일대전이지 김원호 대 김원호 대 우기명 근데 우기명이 이깁니다 한국이 이깁니다 그리고 김원호 친구 그 여자야 있는데 그 단발머리에 혜진이었나? 걔가 혜진이었나? 원작하고 좀 달라요 내용이 김원호는 원래 원작에서는 주인공의 든든한 아군이거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좀 악역으로 나오고 아무튼 패션왕 그 요즘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주체할 수 없다 내가 사실상 뭐 거의 존증이다 한 번쯤 꾹꾹 누르고 싶다 한 번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매생이 애호간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만 봐도 즐겁다 기분이 하이 하이 업되고 하다 캐니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패션왕 챌린지 패션왕 챌린지도 이겨냈다 죽을래살래 챌린지 죽을래살래 진짜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기분 진짜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기분이 진짜 안좋아 진짜 기분 나빠져요 진짜 뭐 무슨 뭐라고 해야 돼? 그거 되게 잔인한 영화? 되게 잔인한 영화 보다 더 기분이 나빠 뒷맛이 되게 안좋아 아니 사실 첫맛, 중간맛, 뒷맛 다 안좋은데 다 진짜 찝찝해 보면서 되게 찝찝해 패션왕은 원작 내용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았을까요? 원작 내용 자체가 지지부진하잖아요 좀 약간 패션왕이 에피소드식이란 얘기입니다 에피소드식으로 이렇게 기승전결이 막 있는게 아니고 에피소드, 에피소드, 에피소드 있기 때문에 원작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죠 패션왕은 재밌는 만화지만 명작이라고 하기에는 그쵸? 명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재밌는 만화 재밌는 만화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명작은 신과 함께 같은게 명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과 함께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사람들 오늘 다 강퇴해 볼라니까 어거스틴 백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과 함께 기승전결이 깔끔하잖아 깔끔해 기승전결이 본인 만화에 대해서는? 뭐 제 만화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많이 밝혔지만 킬링타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 만화는 코에 의지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애초에 그런 의도로 만들었고 아 할거 없네 아 심심해 뭐하지? 아 시간이나 죽 때려야겠다 뭘로 죽 때리지? 뭐 만화나 보지 뭐 그래서 한 보는 한 5분 10분 재밌게 그냥 죽 때릴 수 있으면 그걸로 최고 만화 자체가 인터넷 패러디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나중에 보면 특히 더 재미없어지고 공포의 떡볶이 굉장히 지금 보면 재밌을 겁니다 이게 꼭 그 내용적으로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꼭 좋은 영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화든 뭐 만화든 소설이든 소설 자체가 작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즐거우려고 보는 건데 보다 보니까 메시지도 막 들어가 있으면 어우 더 좋네 더 좋네 하다 보니까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어요 메시지만 전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어차피 창작 재밌는 이야기들인데 재미가 우선이 되고 그쵸 그 소설 원리주의자로서 재미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유튜브 밥풀림 백피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재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침착맨이 더 이상 그리지 못하는 것도 이런 나는 이야기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 지금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 백님 5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말리 시리즈 미공개작 시리즈 봤는데 의외로 작화 변경이 있었더라고요 미공개작 시리즈는 야후에서 했던 버전입니다 어디서 보냐고 했는데 야후 버전이라고 없으면 좋은데 네이버에서 다른 기업 그 뭐지 이름을 달고 내기가 좀 그렇잖아 네이버 다시 보기인데 야후 판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공개작 시리즈로 됐었어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네이버 중심적인 생각 네이버에서 못 보면 미공개작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해서 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미공개작이 야후에서 연재했던 버전이에요 그리고 막 이말리 시리즈 골수 옛날부터 봤다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신 분들 야후 시절이 진짜고 네이버는 물 다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재미없다 이랬는데 지금 한번 미공개작 시리즈를 다시 보시면은 아 네이버가 선녀구나 이말련 시리즈 2018 어 별로다 옛날이 더 재밌었다는데 2018 다시 보면 선녀다 자 저는 꾸준히 발전을 했고 어 했지만 그 발전 속도가 거의 달팽이 속도였기 때문에 멈춰 보이는 거예요 이말련 시리즈 안에서만 비교를 하면 또 발전이 있습니다 지수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포의 떡볶이 재밌었는데 왜 미공개를 나중에 봤는데 그게 더 재밌던데 그럴 수 있어요 100% 다 이게 더 재밌다고 할 수는 없어 취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야후 버전이 좀 약간 더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공포의 짱떡기 재미없다는 걸 알고 보니까 개재미있음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가 않다니까요 지금 뭐 연재하고 있었으면 이말련 시리즈 뭐 276화 가루삼겹살 가루삼겹살의 역습 아니 267화 가루삼겹살의 대두 268화 뼈치킨의 역습 뭐 이런 거 있겠죠 가슴털 수북한 여고생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노잼 때려쳐라 뭐 이렇게 했죠 286화 침착마인 영어교실 그래서 애꾸 애꾸눈 안대한 영어선생님이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애들 막 좆패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 모화상이라고 몇 번 말해 와 와장창 하하하하 막 책상 부서질걸로 막 막 대가리 막 찍으면서 애들 막 책상 여기 머리에 다 하나씩 끼고 끼고 낭독하고 야 너 김돌치를 나와서 읽어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읽고 그래 선생님이 또 때리려고 지랄하시고 하면서 선생님이 패고 막 그런거지 뭐 흫 재밌다고요? 막상 보면 악플 잘거 압니다 아 피자 오는 동안 그냥 좀 놀라고 했는데 아 원래 오늘 월드컵이거든요 월드컵 한판 하기 전에 좀 중간에 끊기면 좀 그러니까 밥 먹고 하려고 했어요 오늘 쓰읍 음 저기 왓챠 때매 시간이 붕 떠가지고 오늘 좀 길게 할까 했는데 길게 안 할라구요 dkdkdgk님 2개월고독 감사합니다 원율이 너무 예뻐서 지고뿌심님 21개월고독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워라벨 워라벨 때문에 다 이..그..이제 납득이 되죠? 투기장 이번주 한번도 안했는데 일로와 일로와 시바 웃기겠지 하고 썼죠 30분 채금당해 일로와 갈까마귀 일로오세요 아..봐줌 아니 찍었어 내가 찍었는데 봐준거야 내가 여기까지 띄웠어 내가 참 푸드파이터 아저씨니까 피자 한판 혼자서 드실 수 있죠 밖에 이수자님 계셔가지고 드려야돼요 이수자님이 편집을 계속 하시는데 나와서 하시는게 좀 효율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미미미..미미민주님 2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또 착추맨이야 음? 저 이수자님 그거 한단 말이야 지는 좋으면서 자꾸 어? 싫은척 연기하는거 여러분들이 자꾸 이러면 또 싫은척 연기합니다 이수자님 짱깨컷님 100비트 후원 닉네임이 왜이래 이 닉네임 바꾸세요 아셨습니까? 비하용어잖아요 비하용어 이거 계도기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후원은 감사하지만 음.. 요거 닉네임 짱짱컷으로 바꾸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짱짱컷 최강요리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방송이 날아가고 안 날아가고 이전에 뭔가 좀 혐오 발언이잖아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쵸? 좋지 않잖아 갑자기 이제 뭐 조착맨컷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다같이 웃겠죠 조착맨컷 나오면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선조절 모르는 관종이 아 재밌다고? 조착맨컷으로 바꿔야지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뭐 시간 남은 김에 뭐 좀 앞으로 뭐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게임 어 투기장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어 풍화설어를 찾는 분들이 계신데 풍화설어를 한번 시작하면 투기장으로 돌아오기가 좀 힘듭니다 포도셀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롤은 롤은 안하니까 또 안하고 싶대 롤은 할 때는 막 재밌어서 가지고 막 했는데 또 안하.. 손 놓으니까 또 안하고 싶네 또 안하.. 손 놓으니까 또 안하고 싶네 뭐 좀비가 막 와가지고 막 창문으로 넘어와가지고 막 죽일라고 하는데 막 주먹으로 패고 이게 왜 이게 왜 유명해진 거예요 나온지 오래됐다며요 월량여형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소우룸님이 먼저 해서? 소우룸님이 먼저 해서? 소우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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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다 하더라 하지만 침착맨 어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는 연어처럼 남들이 롤할 때는 핫스톤 핫스톤 전장할 때는 다른 게임 히오스 남들이 투기장 할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자 제트블랙님 백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오스 잠깐 동안 붐이었던 적 있긴 있었어 솔직히 롤 지겹다고 아 롤 지겨워 2.0 나오고 좀 했었어 완전 초반은 당연히 했었고 2.0 나올 때 완전 안 하다가 잠깐 뜬 적 있었어 겐지스킨 하고 뭐 할 때 오버워치 거랑 맞물리면서 그때 막 혜자인데 재밌는데요 하다가 다 소리도 소문 없이 다 안 하더라고 재미없으니까 안 하겠지 뭐가 뭐가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재미없으니까 안 했겠지 대중들의 어떤 보편적인 재미 정도랑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보편적인 대중들의 재미를 느끼는 그 부분하고 좀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지 재밌어 재밌는데 항상 하는 말이야 히오스 왜 요즘에 안 하세요 이러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로 시작해 나조차도 그렇게 말해 나조차도 요즘에 히오스 안 하세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네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다 안 들어가고 막 더 그런 것 같아 이게 AOS는 같은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는 건데 스트리머들이 다 안 해 그럼 꽉 좀 안 하게 돼 유튜브 밥풀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유튜브 댓글에 왜 깐죽된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뭐 제가 뭐 급발진해서 욕한 거니까 언급하기에 앞서서 좀 사과를 드리고요 거 줏내게 깝죽대느라고 해서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줏내 깝쳤어요 진짜로 현피 뜨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욕하면 안 됐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제가 진짜 잘못한 거니까 현피 뜨면 지잖아요 기한 기한이라도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 카페에 누가 올렸던 것 같은데 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제가 항상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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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릅니다 왜냐 많은 사랑을 받잖아 그 대신 그쵸 많은 사랑을 받죠 지금도 지금 얼마나 호의적인 채팅을 해줘요 저한테 감사하게도 그러면 이제 그거랑 반대로 뭔가 어 무턱대고 그냥 상욕을 갈기거나 어 긁는 채팅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상세야 그쵸 기본적으로 욕값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데 나는 어 그 대신 많은 걸 많은 거를 내가 사랑도 받고 어 솔직히 뭐 침착맨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 많아요 좋잖아 뭐 돈도 벌고 돈도 벌고 욕값이 들어가 있지 근데 이제 되게 대놓고 욕하면 화가 안 나는데 이게 살살 진짜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고문 기술자 그 알죠 그리피스 그 그렇게 만드네 진짜 예술적으로 극련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줄 노려가지고 힘줄만 탁탁 끊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고 싹싹 이거를 진짜 이 고난도 기술자는 제가 진짜 어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급발진할 때 저조차도 그건 그래도 이제 제가 일단 잘못을 한 거니까 아티스트 아티스트지 기다리는데 좀 너무 늦게 온다 투기장을 해야겠네요 펄주구 친병관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무슨 피자 먹냐면은 진짜 다 들어갔어 내가 다 넣었어 막 막 거의 그냥 환상차림 전장 전장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 난 종수 거를 요즘에 많이 보거든요 종수 거 보니까 어우 전장 못하겠어 무서워 너무 잘해 막 괴물이 돼 있어 자성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수가 막 잘하거든 뭐 붙이고 붙이고 잘해 근데 상대는 어느새 이루만큼 키워놨어 당내삼끼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클로저 이상용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클로저 이상용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님도 해 해 님이 해도 그럼 도드하워드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장은 패치 한 번 되면 한 번 해볼게요 패치 되면 돈에 키고 돈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재밌던데요 여기 또 있는데 좀 너무 좀 방송이 좀 나만 말하려고 좀 적막해진 게 있어요 제트플렉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오토체스 삼국지라고 있는데 해보실 망겜 모바일 모바일은 잘 안하게 되는데 세일러 비너스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모바일 게임은 확실히 좀 작은 화면에 담아야 돼가지고 좀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하스스톤 모바일이 대박이 난 거야 무겁긴 하지만 진짜 어려워 모바일로 하기에는 좀 답답해 모바일 이제 앞으로 모바일로 했는데 쫙 나오는 거지 그런 거 나와야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너무 답답해 나 같은 좀 노화는 좀 보기 힘들고 인터페이스를 구겨놔야 돼서 너무 불편한데 해다가도 개발자의 심정으로 보잖아 최선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우겨낼 수밖에 없거든 요소가 한 이만큼인데 이걸 어떻게 우겨넣어 간단한 막 그냥 뭐 길찾기 뭐 이런 거는 요소가 없어도 되지만 막 뭐 만약에 뭐 어? 뭐 뭐가 있어 뭐 롤모바일? 롤모바일 뭐 아니면 뭐 MMORPG 같은 거 막 집어넣잖아 너무 많지 어쩔 수 없어 동맹순장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엉 피자가 왔네요 오늘 밤은 침착하게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승우 아버님이 캡쳐보드 보내주신 거 아직도 안 깠는데 승우 아버님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옛날에 도미노 피자 사이드에 있는 거 쿠폰 뜯는 맛이 있었는데 야 이게 뭐지? 이름이 뭐였더라? 255도씨 오븐에서 구우면 하와이안 슈림프 치즈 버스트 피자입니다 대달의 민족에서 이거 지금 7천원 쿠폰 나와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짱짱 짱짱컷님 100비트 아 짱짱컷으로 바꿨네요 흑의의 원수 백상현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용규약을 위반한 닉네임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침착하게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동맹순장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몇 개 드실 거예요 두 개? 두 개 먹고 되겠어? 아 내가 푸드 파이팅 보여주고 싶긴 한데 좀 많이 들어야지 갈릭 디핑 소스 핫 소스 도미노 피자입니다 슈림프 하와이안 뭐 암튼 뭐 피자인데 뻘건게 많이 없네요 고구마 무스랑 막 해가지고 바다의 바퀴벌레도 하나 먹고 윤경경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의 바퀴벌레니까 뺏퀴벌레인가 pd코드 pb코드 pb코드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운 이 파인애플이 단맛을 더하고 있어요 아 아우리우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하와이안 피자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수 음 음 쉬푼서님 1개월 구독 그거 왜 싫어하냐면요 맛없는 데서 먹어서 그래요 맛있는 데서 다른 재료들이 어우러진 하와이안 피자는 맛있습니다 하와이안 맛이 없는 뭐 만약에 뭐 어 햄 뭐 치즈 뭐 이런 토핑 뭐 이런게 맛이 없는 상황에서 하와이안 피자 맛없는 데서 먹으면 하와이안 피자에 이 파인애플이 혼자 캐리를 해야된단 말이야 사실 하와이안 보조야 이 파인애플은 근데 이 보조인 애가 메인 캐리 역이 되니까 그래서 맛이 없어지는 거야 그니까 얘는 조연으로 빠져서 어 구운 파인애플에 그 단맛이 들어가주면은 참 맛있는 거거든요 맛없는 데서 먹어서 그래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거? 코에그지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혐오해? 이태리 사람들은 차가운 것도 싫어하지 않아? 차가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에스프레소를 더 좋아하지 않아요? 조광조의 김요한 사원님 후원 감사합니다 벌칙 싫어익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이태리는 크림 파스타도 싫어해? 왜? 그건 왜? 그럼 뭐 먹어?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아 제트블렉님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태리 사람들도 아메리카노 좋아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고 할걸? 거기가 따뜻한 나라잖아 응? 그 뭐 스타벅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로토213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스벅이 들어오는 족족망함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먹는 건가? 그러면 관광객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뭐가 맞는 말이야? 이태리 사람만 말해 어때? 현지인들 많이 먹어요? 아메리카노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돌숭이동인지님 49개월 구독 벨기에 같은 경우는 거의 공항이나 중앙역 부근쯤에 하나씩 있고 그럼 돌숭이동인지님 이탈리아 얘기하잖아요 벨규 벨기에 얘기를 왜 해요 벨기에 에스토니시아 투툴이잖아요 지금 한국 한국에서 뭐 피자 많이 먹어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도 많이 먹습니다 이러면 돌숭이동인지님 이렇게 자꾸 곱주나는 채팅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곱을 좋아해 더 좋아해요 이태리는 피자 나이프로 먹는 거 극혐해요 어? 나랑 그건 나랑 똑같네 왜냐면 그 도구 쓰는 게 귀찮아서 나는 크레이비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커피 아이스는 향이 잘 안 느껴져 별로긴 해 그래서 얼어 죽어도 아 뭐 그 있지 얼죽아 왜 먹는 거야 카페인이 필요하면 레드불을 먹던가 나도 많이 먹어요 나도 많이 먹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고 좋아해 시원하니까 근데 얼어 죽어도 아는 아니잖아 호들갑을 떤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에는 따뜻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여름에는 너무 덥고 시원한 거 들이키고 싶고 그런데 커피도 마시고 싶으니까 절충해서 향이 좀 잘 안 느껴지더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 맛있으니까 먹는다고 쳐 겨울에도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좀 호들갑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연 얼어 죽을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킬까요? 그냥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좋아하는 사람 이라고 해주세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좋아하는 사람 이태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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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직 미직 미직느카노 도입합시다 미지근카노? 그건 제가 말한 거잖아요 미지근카노 좋아 미지근카노 아이스 여름철에 너무 시원한 거 말고 고 향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딱 그 차가운 정도 미지근카노 미지근카노 이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미지근카노는 미지근카노도 국밥에도 토렴? 토렴을 하잖아 좀 식히잖아 시켜서 내잖아 좀 식히잖아 시켜서 내잖아 아 투리오면 데우는 거야? 아무튼 뭐 시켜서 나가는 거 있지 않아? 국밥집에서 팔팔 끓여서 백도로 안 나가는 집이 있어요 먹기 좋게 좀 시켜서 내보내 토드하워드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지우님 18개월고도 감사합니다 겨울에 뜨거운 콜라 안 먹고 얼음 타먹잖아 겨울에 아아먹는다고 얼어 죽을 기라고 하는 것도 호들갑임 리얼 얼죽아구만 부영킴님 1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얼죽아 한 명 있었죠? 콜라를 예로 든다는 건 진짜 억지야 그치 콜라는 원래 차갑게 먹는 거야 콜라를 데펴먹는 건 중국만 데펴먹어요 노트2125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중국은 이거 끓여서 차처럼 먹어 차 아 진짜로 중국은 이거 끓여서 차처럼 먹어 왜냐면 차가운 거 싫어해 중국 사람들은 모든 중국인들이 그렇게 먹진 않겠지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대 중국인 중에 따뜻하게 먹는 어떤 그 차 문화가 있어서 아 이거 여기 있네 4년 살다 왔는데 한 번도 못 봤음 4년 살다 왔는데 한 번도 못 봤음 4년 살다 왔는데 한 번도 못 봤음 저도 기사로 봤어요 미안합니다 중국은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중국은 솔직히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다를 것 같은데 지역마다 그치? 민트초코맛 파인애플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거기는 좀 그 미국처럼 나 뭐 뭐 텍사스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할 거야 그치? 아 왜냐면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뭐 나 뭐 어디야 어? 나 스촨 나 스촨 사람입니다 뭐 어디 사람입니다 나 스촨 채팅 자꾸 그 어떤 그 혐오 발언 하실겁니까? 나 그러면 방송 못해요 여러분들 자꾸 그 얘기랑 관계없는 혐오 발언 나 방송 못합니다 이러면은 셔? 셔? 말 나온게 왜 셔? 한번 봐드립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러분들 채팅 음 그 혐오 발언 자제해주시고 사실은 저는 이제 피자 네 조각이면은 음 많이 아쉬워요 저는 두판정도를 먹기 때문에 흠흠 민영 1005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왜 세명이서 한판 시킴? 그때 주우민 작가님이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시키지 않았어요? 난 그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흠 아 뒤집어 씹는게 아니고 그러지 않았어? 흠 흠 내가 더 시켜야되지 않을까 하니까 아이 뭐 이 정도면 충분해 아마 그럴텐데? 그래가지고 난 어 그리고 내가 이런 크기인지 몰랐어 나도 라지 더 큰건줄 알았어 아 아 제가 많이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고 음식은 저는 많이 시키는거 안좋아합니다 남으면은 남는대로 이것도 처치곤란이고 양껏 먹으면 안좋아 양껏 먹으면 안좋아 양껏 먹으면 안좋아 저같은 푸드파이터는 괜찮은데 같이 먹잖아요 다른 분들은 안좋잖아 홈인형 같은 경우 음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식습관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호민 작가님은 토드하워드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지랄하지마 니가 안시키려고 눈치 개줬어 니가 나쁜새끼야 저새끼 순 나쁜새끼야 하면은 뭐 어쩔수 없습니다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저는 그랬다는거 그냥 알려만 드립니다 흠흠 흠어 맨날에 초등학교 때 누가 존경하는 인물의 엄넉스 떼 쓴 사람 있었는데요 그래서 너 이거 다 봤냐? 하하하핰 멋있던데 멋있던데 해서 쓰더라구요 어떤 독재자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치 어떤 작은 사회의 개념으로 애들 거 막 삥튀고 무조건 저 대학교 때는 제 친구 한 명이 조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 당시 조조가 재평가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2002년 당시에 던더킹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푸사의 조조 뭐 일러스트 같은 거 있지 그 옛날 뭐 고 고 서적에 나온 조조 그린 것들 뭐 그런 거를 해놔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그리고 그 엄청 그 조조가 그 하드워커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했어 과제나 막 공모전이나 공모전도 막 휩쓸고 학교에 디자인과에 공모전 헌터들 있잖아 헌터들은 또 헌터들끼리 알아 전국적으로 맨날 마주치니까 시상식 때 맨날 보거든 뭐 뭐 대홍기획 뭐 먼기획 뭐 뭐 상 받을 때 보면 맨날 만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만나는 사람들 이제 안다고죠 전국적으로 근데 그중에 그런 비슷한 애였어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 조조가 롤모델이에요 미친듯이 하더니 막 거의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광고를 거의 종교처럼 알고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 뭐 본인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서 봤을 때는 광고 그 배우는 사람들은 광고를 거의 되게 신성시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아 광고는 예술작품이야 아 뭐 지명광고면 지명광고 영상광고면 영상광고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함축적으로 녹여내지 외국에 잘된 광고들 막 보면서 막 그렇게 신성시한단 말이야 예술작품으로 이제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막 뭐 연예인들이 뭐 등장해서 하는 뭐 그런 광고들 이제 그런 어떤 단순한 구조의 광고들 이제 싫어하지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엄청나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졸업하고 제일 기획 갔어 가기 힘들거든요 그 삼성에서 그 삼성 계열인데 그 광고대행사 중에 제일 큰 데일 거야 원톱이야 그냥 거기 갔어 우리 과에서 우리 과에서 많이 못 가죠 근데 그때 좀 약간 경이롭게 두 명이 갔어 0 3학번에서 0 3학번 0 3학번 0 2학번 이렇게 해서 같은 학년 그래서 두 명이 갔어 되게 많이 간 거거든 그게 경이로운 정도야 선배님 선배님이 한 명 미리 가있었고 제외교에게 거기 가면 뭐 홍대 출신이나 뭐 뭐 유명 대학교 뭐 신문방송학과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많이 가겠지 그리고 이제 나도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이제 광고대행사 같은 거 가면은 이제 디자인과 출신이 있고 뭐 신문방송학과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디자인과 제가 들을 막 그렇게 막 대접을 잘 안 해주나봐 그냥 이쁘게 만드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법바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졸업할 때는 그랬어요 제 아는 선배님 중에는 신문사 간 사람도 있거든 편집 디자인 제일 그게 안 좋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막 다 기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문에 이 들어가는 이 왁고를 제일 이쁘게 이렇게 탁탁탁 테트리스 하듯이 딱 맞춰가지고 딱 해야되는 거거든요 츄찡해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새 신문 안 보죠 요새 신문 안 봐 그래서 그래서 뭐 옛날에 치킨 먹을 때 신문지 깔고 먹었는데 신문지를 못 깔아 신문지 어디보니까 중국은 의리에 관우 일본은 충성에 좋은 한국은 유능의 제갈량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데요 우리나라? 아 그래? 우리나라는 조홍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조홍을 제일 좋아해요 황금투구전설 거부 삼국지에서 돈 진짜 많이 모은 사람 조비랑 좀 약간 사이 안 좋아서 나중에 치욕을 당하고 흠 흠 제가 얼마 전에 사전 가가지고 책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쏘영이가 보는데 독살로 보는 독살로 보는 뭐 인류사? 뭐 그 책을 보고 있어 서서 뭐 재밌대 그래서 보니까 막 유명한 암살 사건 이야기야 모음집 쏘영아 근데 이거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재밌대 무섭긴 한데 재밌대 그래서 너 이거 사갈래?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래서 또 딴 것도 보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사야 그랬는데 그 쏘영이 보는 동안 내가 막 찾아봤자마자 이야 북디자인이 장난이 아니야 요즘에 다 재밌게 생겼어 옛날에 진짜 옛날에 진짜 읽기 싫게끔 북디자인 한 거 많았거든 판형이나 이런 것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딱 그 글씨도 읽기 좋게끔 떠메겨져 떠메겨져 그래서 나도 막 봤지 눈에 들어온 거 결국 이기는 사마이 결국 이기는 사마이 결국 이기는 사마이 라는 책이 있더라구요 칭따오 교수님이 쓴 결국 이기는 사마이 봤는데 오 재밌어 왜냐면은 막 우리나라에 뭐 사마이처럼 살아라 하면서 뭐 무슨 뭐 뭐 처세술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사마이의 일대기를 쓴 거야 오 그래서 더 재밌더라고 그래서 보다가 오 재밌게 했는데 샀어 뭐 수영이 좀 독살 좀 그러니까 딴 것도 봐 그래서 뭐 다른 거 봤는데 막 한 이만한 거 있거든 계속 봐 그래가지고 그래 이건 사가 그래서 사갔는데 계속 가면서 봐 그래서 집에 오니까 반절을 읽었어 이미 그래서 나는 사마이 이기만큼 읽었는데 읽는 속도가 달라 그리고 그 다음날 다 봤어 흠 걔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독살은 안 샀어요 당할까봐 갑자기 포도주스 먹는데 내가 날 놀린 죄는 막 2주일 지난 거야 소영이 눈 되게 나빠요 음 그래서 뭐 뭐 안경을 써야되나 독살로 읽는 세계사를 근데 막상 서점 가니까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더라 사고나서 안 읽어서 문제지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나 막 책 보내주신 거 몇 개 있거든요 뭐 뭐 천룡팔부 라든지 뭐 서유기 뭐 이런 거 막 보내주셨었어요 뭐 또 재밌는 거 뭐 다 재밌어 보인다 안 봐 뭐 뭐 김용 소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친룡팔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고 뭐 신조협녀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내주시고 저는 이제 푸드파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토핑 잔뜩 되어있고 고구마 무스 뭐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피자 한 조각하고 달라요 뒤에 치즈도 둘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도 저는 이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시킬까요? 오늘 하려던 거를 못하는데 괜찮아요? 이 수자님 괜찮아요? 그 오늘 하려던 거 못하는데 아 안 된다고요? 어 어 어 어 어 어 내일은 휴방입니다 촬영 나갑니다 사실은 어저께도 촬영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도 촬영했습니다 아 어떻게 다음에서 살아요? 음 워커홀릭? 일에 중독됐어요 돈에 중독됐대 머니올릭 저는 머니올릭이라 워크 똑같은 얘기거든? 워크올릭이랑 머니올릭이? 근데 워크올릭이라면 오 멋있다 워크 머니올릭이라면 아 아 좀 그런데? 워크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르다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부분이 있어요 뭐 아..암..완전히 그 똑같진 않죠 흠흠 워크홀릭 자체가 뭐예요? 성취감 성취감 성취감이잖아 여기 돈버는 것도 성취감하고 연결이 돼있어요 프로선수들이 프로야구선수들 프로축구선수들이 자기 이제 계약금 비싸게 받는거 그만큼 필요도 없거든 사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 어떤 성취감 같은게 있어 그렇기때문에 막 얼마 달라 어..힘들다 뭐 아니 나 이정도는 대접을 받아야된다 이런게 있는겁니다 흠흠 같은돈을 받아도 일을 열심히 하는게 워크홀릭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크홀릭은 일에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거지 자기가 한거 딱 사람들한테 공개했을때 야아 대박 역시 어 김..김과장이야 어? 김부장이야 역시 김부장이라면 최..어 이렇게 말끔하게 사람들 막 척척척척척 실적이 척척척 올라가 흠 근데 그 교집합이 있다는거야 다른거지만 성취감 성취감 그 근본에는 아시겠습니까 자꾸 택진이형 찾지마시고 성취감 자꾸 블레이드 소울2 광고도 하네 그게 흠흠 그igmat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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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블레이드 소울2 나 몰라 그거였어 그게 블레이드 소울2 볼때는 블레이드 소울2가 안터졌어 어 아 아직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만 이만 돌파했습니다. 싫어요 이만 현재진행형이에요 지금 전설을 쏘내가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내렸는데 왜 너만 안내리냐고 흐흠 흐흑 넌 뭔데 왜 왜 안들리냐고 여러분 생각나셨을때 한번 가서 보세요 댓글 보세요 아aster właśnie 입니다 진짜 전쟁터에요 기사 뜨고 난리 난리 났어요 지금 자꾸 악으로깡으로 버티라다 이유로 채팅창에 아니, 그.. 댓글에 이거 뭐 타격 없다고 하시는데 타격 있습니다 그 영상에 구독자가 빠졌어요 확실히 그 영상에 보면은 제가 한 번 체크를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실망을 하셨다는 거고 운가라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익민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저만 나오더라구요 진짜 다 내렸어요? 저만 남았나요? 손익민님 100비트 아, 나도 내려? 안 내리고 안 내리고 그 돈을 좋은데 쓰는 건 어때요? 그래서 댓글창 막으면 안 되죠 댓글창은 무조건 살려 야호스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카이채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쏘영이가 수염 때문에 싫어한 적 있습니다. 로드하워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회사잖아. 도깨비, 펄어비스의 야심작, 도깨비. 솔직히 나 아직까지도 안 봤어. 댓글에 많더라고요. 누가 이거 하냐, 가깨비 하지. 도깨부이 해가지고.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야호무야호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무야호무야호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레츠 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음, 투기장을 하면서 오늘 먹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착맨은 이렇게 피자, 도미노 피자, 파인애플 피자도 인정사정 없이 먹어치울 수 있다. 피자 반판. 피자 반판. 뿌파 해버렸다, 오늘도. 이십 다 먹었어? 안 돼? 와 미쳤네 어? 이야 그래 놓고 두 개만 달라고 했어 이야 와 반절 다 먹었어 그래 놓고 두 개만 달래 한번 그거 해야겠다 뿜빡 한번 해야겠다 피자 한 판 놓고 누가 빨리 먹나 노잼 노잼이면 안 하고요 곽부치노님이 노잼이라고 치셨기 때문에 민심을 받아들여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우드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침착맨님 광고 오면 첫 광고가 리니지 W가 나오네요 블리자드 대 NC소프트 그의 선택은 자 하스스톤2 기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TTS 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환영한답니다 환영함 한답니다 아 월드컵 한다면서요? 배부르니까 투기장 하고 싶어 번복 번복 병건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병건아 아아아아 아아 9만원을 걸었다는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실패해도 5천원 내겠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받아버립니다 이거 그냥 그냥 그럼 5천원 날라가는거야 내가 그냥 받고 바로 X 눌러도 그냥 5천원이 날라가 괜찮아요? 치 오케이 개꿀이지 나는 뭐 어? 흠 돈 뭐 날로 버는거지 뭐 바로 X 눌러봐 그건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바로 X 누르면 자 투기장 6승으로 하겠습니다 6승 6승 애매하거든요 6승 6승 할지 안할지 6승 우리의 투기장도 열어줘 평건아 친화시켜줘 이 나락이란 말은 아프리카에서 쓰는 말 아녜요? 제 챗 그 댓글에도 있던데? 나락가자 하지만 달성하면 5만원을 번다는거 이것이 도박과 차의 위력 좋네 자 갑니다 투기장 갑니다 아 이제 마지막 패스야 다들 그날 가서 준비됐지? 아 천원 감사합니다 아라나스다스이거 라줄 렉사르 악마사냥꾼은 확실히 템포 잡아야되는 거 같고 자 갑니다 렉 하아 근데 악마사냥꾼 좋아보이는데? 이거 이게 영랭이 사기야 구겨넣는게 5만원은 절대 못 벌거 같으면 개축 블루공공공이용님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렉 렉사 스톰인드 파리꾼 피리꾼 오늘 과자 코멘터리 라이브로 라이브로 합니다 어휴 관통사격 1,2를 부여 이거 별론데? 2,5,3,4 관통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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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염구 남은거는 야무지게 영웅 면상으로도 날아감 2,2,3 2,4,4 4,4,4 4,4,4 2,3,4,4 1,4,2 1,4,3 2,4,4 2,4,4,4 꽃걸림 천원 천 캐시 감사합니다. 교환성도 있고 이거 되게 좋거든요? 돼지사육사? 근데 판다렌 수입상 가겠습니다. 아 돼지 갈까? 돼지 진짜 좋은데 얘는 이 코에 내면은 꼭 필드 뺏기더라고 아 개사기다 쥐굴도 사기야 쥐굴도 이게 좋지 폐보충 해주는거 와 이거 좋다 복사하기 다 좋네? 누리할대님 천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좋고 르소스? 맨날 좋은거만 뽑으면서 12승은 왜 이렇게 못해요? 어 화나신거 같은데? 아 아 화를 내요 아 김돈님 호응 감사합니다. 세스완 아 병건아 아 병건아 크허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어 이거 좋네요 야스내기 여사재도 좋긴 한데 이거 좋아요? 이거 별른데? 흐흫 알렉스트라자 집어넣기 수입상 집어넣기 얘가 은근히 좋더라고 그래도 E? 이거는 판다름 수입상에 있어서 좋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좋아, 비밀 없애는거 이건 별로야 아 이거 좋아 아 쓰라소니? 쓰라소니 하나? 은행원 은행원이 더 좋은거같은데? 은행원이 더 좋은거같은데? 광대? 근데 이거 광대가 좋아? 그냥 나가도 뭐.. 병거나 병거나 피자 맛있어 나도 피자 먹고싶다 두개 이 게임 방제 이병건 십이 승간다로 바꾸셔야 드로우 운발 좋아진다던데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압력판 압력판 에메랄드 하늘발톱은 어때? 병건 수십님 병건 수십님 참 잘하시네요 오우 ㅅㅁ 가시막 먹이를 주지마시오 소네? 야수가 별로 없는데 헐 헐 톨빌 어때? 난 톨빌가 좋아보이는데 집게 집게죠 야수지만 집게 독성의 이거? 폐 소모가 너무 많은데 좋아 이거? 손 다 타 근데 폐 보충이 좀 있긴 있어 철면수십님 철면수십님 오늘은 차돌짬뽕 안드시나요? 네? 12순이요? 네? 4코가 지금 부족하거든 카드의 비용이 1 어차피 나머지에서 이게 찼는데 일꾼 하나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내도 좋긴 해요 4, 6 나쁘진 않아 나 아예 일꾼으로 꽉 잡고 이런 거 찾아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코가 없긴 한데 이런 데서 나오니까 하나 아 이거 좋죠 얘도 좋더라 야 병건 너만의 듀오를 해 야 병건 너만의 듀오를 해 4배 4뎀 침묵도 좋아 이거 교환이 있어가지고 진짜 구리다 투기장 시리즈 중에 제일 구리다 어 이거 좋은데요 속공인데 돌진 효과가 있어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힐이라서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초반에 나가면서 폐보충하는 게 꽤 있어가지고 4코에 툭툭 나가면서 5코부터는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밸류가 좋은 게 없어 5,7짜리 4코 막 그러죠 초반에 안나오면 이렇게 많은데 안나올 수가 없지 여기도 이미 나왔죠 동부랑 아 부원 감사합니다 동부 지켜주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동부 지켜주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오까잉 근데 주문이 없어 이게 좀 주문이 하난가? 하난가 있었던 것 같아 관통사격 관통사격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야 동전 써서 됐어요 죽기 싫어서 나는 톡톡 나는 톡톡 흠 이거 넣고 섞으면은 무기 계속 부술 수 있잖아? 나는 기다리지 않아 어차피 4코가 없었는데? 사코가 없었는데? 흠 그래서 무기 안나와서 얘만 안짤리면 그치 뭐 얘 이제 무기 부수는거 계속 나오고 사코플레이가 내가 없었기 때문에 사코하는거 좋았죠 도발도발 미츠왕이 펀치맨님 천원왕 감사합니다 요거 얘 넣께요 넣고 이거 하나 되죠 그냥 라면으로 만든 라면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숨이 어떻다고요? 깍 하아 쓱 도발도 도발 10원 깔끔하게 잘린 암호무 머리님 천캐시원 감사합니다 속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 가볍 1승 왜냐면은 1코에 1턴에 농부가 나가면서 동전쓰고 피발톱으로 찍었기 때문에 3 2 2 3 2 3 3 4 1코에 내면 좋잖아 브루클린국어님 20개월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네 강동해 친착네 강장님 사랑해 라이브 오네 건강한 yas 요 una 주문 해 생각 럼라메 안돼 이거 런라거나 음.. 교환이 안돼 다음에 이거 차야되가지고 야수 하나 내줄게요 쓰라손이나보다 보ione. 힌차의 Morganút 나의 갓승일수 많아졌다 얘를 2대 볼 많이 봤네? 비밀도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 그죠? 다 마법이야 오른쪽 툭툭 하나씩 툭툭 내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발동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쓰면 잡긴 잡아 살짝 설레서 난 뚱땅뚱뚱뚱땅 여기서 이거 회복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넣으면? 이거 은근히 좋네 내가 당할때 진짜 열받았거든? 내가 당할땅 내가 당할땅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내가 당할땅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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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할땅뚱뚱뚱뚱뚱뚱뚱뚱par 아 그렇다면 전력을 다하겠슴들 내가 만들어준거잖아 찌꺼기는 이걸로 잡고 아 선별하는 뭐야 선별하는 조련사로 야수를 발견해서 야수가 타란툴라 속궁독성권 11 이건 무조건 쏴야되고 명건아 너와의 추억을 모두 매틱했는데 여기서 질수없다 힘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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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너무 아픈데? 이거하고 뭐가 나을까? 주문? 아우 도냄 그러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디 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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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하면 이거 너무 안좋은데? 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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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근데 회복면 많이 넣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요? 아 깜짝이야 아 히힛 빙을 써야 얘가 살아 둘 중에 하나가 살아 그래서 얘를 붙여야 돼 어 감사합니다 얘가 죽어야 얘가 또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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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거든 7인데 힐이 아 끝낼게 있나보다 반갑네 반갑네 힐이 열두장 중에 세장 들어 있어가지고 할만했는데 알렉은 썼어요 힐이 열두장 힐이 열두장 힐이 열두장 힐이 열두장 힐이 열두장 힐이 열두장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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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너무 그게 많았어 힐이 열두장 힐이 열두장 힐이 열두장 힐이 열두장 저기 흠흠 반갑네 반갑다 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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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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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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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6 6 6 6 7 8 16 19 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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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6 6 6 6 6 6 7 6 7 7 8 9 6 7 7 7 7 7 8 8 9 10 8 9 9 9 9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1 10 10 10 11 아멘 다행히 안녕하세요 하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보았습니다 종수 왔네? 종수 왔어? 미친 종수 쥐영도 왔네 쥐영도 왔네 뭐야이거 또 아씨 이게 이게 법사 이뎀하고 달라 얘는 왜냐면은 코스트를 이콜 안썼고 모두 아우리라고 외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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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으 와 정수 미친 정수 어 얘 나가줘야돼 그래야지 이걸 잡고 얘가 이걸 안잡고 이걸 잡고 그래야지 얘가 첨부가 박혔을때 요거를 해서 이걸 하고 어떻게 영능을 해 안되지 근데 이걸 하면은 이걸 하고 얘가 이거 하고 다음에 하수인 그냥 넣어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이거 하고 얘가 살아남아서 뭘 하는데 가방을 보면 무기가 하나 나오고 그러면 무기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끼얼레스 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늦깎이 복학생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2개월? 라라라라 여기다 걸어야지 여기다 걸어야지 왜 여기다 안 걸어야지 때리고 요거 벗겨놓기? 아니면 힐 때리고 힐 때리고 힐 때리고 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에 대해 또 오크 플레이가 돼 그냥 오크 플레이 이거 해도 되고 일단 요건 맞아 베끼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종수형 이번 달까지 일만 전 못 가면 배달음식 못 시켜 먹어요 김종수 화이팅 이렇게 할게 어차피 장풍이 2뎀이라 이걸 잡고 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없고 오케이 그럼 이제 얘랑 요거 나가면 되죠 이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냥 올리고 얘가 나가는 게 낫겠지? 우리가 한полне 이뻐요 야 이게 일코야? 어? 개새끼네? 이걸로 타락시키고 집어넣을까? 오코면은 괜찮거든? 요거 보고 요거 나가면 요거까지 가야되네? 아 근데 이게 나왔네? 흐흫 나온 줄 몰랐어 소곤소곤 얘기하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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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협작꽃 같으니 근데 캠하면 위에 살짝 공백있는건 흐흐흐흐흐흐흫 협작꽃 같으니 이거 원래 투기장 그 놓는 자리에요 회복 안했죠? 방송에 들어오는데 리니지 광고를 틀어주네요. 역시 리니지 많이 사랑하시네요. 공감사합니다. 영령의 뚫리는거 어쩔수가 없어. 공감사합니다. 사제는 다 잡아야 되거든? 살짝 설렜어 나 쿵따쿵따쿵따. 하하핳하핳 이러면 어떨까? 다시 싸우러 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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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 도발은 하수인 깔릴때까지만 안쓰는게 좀 이쁘더라고 왜냐면 도발을 그냥 깔아놓으면은 속공으로 다 정리하고 다음에 또 압박 그 구린거 나왔는데? 아니? 정리하면서 갈건데? 제가 안내해드리죠 속공 속 공 친구 돌진 친구 또 만날수도 있기때문에 아끼겠습니다 또 만날수 나 옛날에 주술사 할때 유튜브에 있습니다 3연속 만났어요 3연속 주술사를 3연속 만났어 그래서 3번 연속 이겨가지고 그 걔 0패였는데 집에 갔어 집에 갔어 서로 이제 패가 뭐가 있는지 알아 신났거든? 0패 해가지고 신나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그냥 집에 갔어 그대로 이거 사기다 그러고 집밥는 거 벌써 속공은 사기야 일단 도로 또로 또로이드 속공 이거 얘도 되게 쓰임새가 좋네 아까 농부 안잡았으면 좀 터졌거든? 하아 하지마 연병좀 하지마 아 아 조졌는데 분명 잘 들어 맞았는데 분명 잘 들어 맞았었는데 분명 잘 들어 맞았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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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정리하면서 만약에 안 들어가면 필드 가져온다 너 정리해라 아 아 아 아 I 나는 히트! 이 히트! 이 히트! 이 히트! 아니, 이 히트! 이 히트! 이 히트! 이 히트! 이 히트! 이건 또 뭘까? 나! 여러분들! 열기가 나있다! 세 개? 세 개 다 수있냐? 수목이 없다는 거잖아 체력 많은 애가 낫지 않을까? ㄷㄷ ㄷㄷ 시간이 흐르고 있다. 요게 있고 요게 있어. 요걸 하면은 놀거든. 민병대를 까는데 얘를 다음에 3코랑 같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치료사랑. 일단 뚫리진 않으니까. 하나는. 그럼 이제 무거운 거 내기도 좀 부담스럽고 얘는 이렇게 여차하면 교환해도 되고 무기를 차도 되고 무기는ICH. 무기가 시켜 놓은 녀석.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3개 아니 2개 장풍 날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요거 3개 8코가 되니까 이제 묵직한거 이제 독 죽어서 나왔으면 요거랑 같이 잡고 그때 까던가 이걸 하던가 6공이니까 요거 하면 남지 않을까? 묵직한거 하나 내도? 그치? 묵직한거 무서워서 못 냈죠 요거랑 하나 해서 잡고 요걸 하나 내자 아니면 요거를 좀 까놓으면은 다음에 이거 해놓고 아니다 어차피 다음에 요거 있으니까 요거 내고 빈필드에 열고 얘로 복사할수도 있으니까 요걸 바꿔 바꿨죠 오케이 다음에 도발 걸고 도발 못 뚫거든 두루는 그 다음에 천천히 까고 이런거 필드가 이렇게 약하면 무기 까... 이거 가방 까면 돼요 아 요거 있네... 흐르고 있다네 개사기야 이거 다 잡아줘요 나 이거 복사해가지고 3개까지 당겨봤어 무엇을 해야하나 으음 만약에 살면 그때 요걸로 잡아도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수가 없어. 이거 하면은... 얘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네. 내야되네. 누벼코야 저거? 삼코? 앗...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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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잘못났다. 야수 뽑으면 좋죠 이거 박고 근데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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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 소곤소곤 얘기하세요 정말 갑지군요 네, 다시 해둬야 네, 다시 해둬야 흠, 흠 아니 왜냐면 침묵을 아끼면은 뭔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어차피 맞는 거고 왜냐면 진짜 좀 짜증나는 것들이 있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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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 오오오 한번 더 나온 게 아주 좋네 아 아 아 뭐야 끝났잖아 아 아 끝났고 봤죠 헤헤헤헤헤헤헤 육승 뭐 가볍죠 뭐 그죠? 이게 막 뒷심이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아냐 결국은 발견이야 발견 다 좋은데 은행원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라이리즈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이거 호로록이 많아 호로록맨 악마빼고 2뎀 호로록맨 있고 호스팅 이거 버프 됐네 호스팅 얘랑 같이 나가면 좋긴 한데 얘를 나가자 그럼 다음에 두 개 나가면 되자 걱정 마세요 울지 않아요 아 이걸로 냈어도 됐어 아 이걸로 그래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봐도 됐어 근데 일단은 빈필드니까 투기장에서 그냥 빈필드면 액면가로 생각하는 게 난 좋은 것 같은데 십사결고도 검사인가 봤습니다 왜 어쩔 수 없고 어? 어차피 무기가 있잖아 어차피 무기가 있잖아 근데 또 뭐하고 지금 이거랑 하나는 이렇게 وت는 아홉이 다 아홉이 아홉이 이리오 아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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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명치가 맞으면 어떡해? 아 이거 쓰자 근데 이게 좀 아까운데? 근데 사격하면 쉬어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 6호 요렇게 요렇게? 아 나쁘지 않다 흑마가 제압기가 좋고 광역기가 좋아가지고 이거만 메뚜기로 쳐서 어떻게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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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호로록 생긴거 봐 그린거였는데 왼쪽은 그린거였는데 타락하니까 진짜가 됐어 타락하니까 진짜가 됐어 자리 없으니깐 완전히 꺼져 자리 없으니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ㄱ онов 셋 ㄹ 팜 나 advisory igo 뱉 아니 나의 삼심먹어가지고 타돌짬뽕 먹는다고 쿠사리 주는 사람이 어디든 아 이거 되게 좋네 이거 드로우하고 아 소환 아 뽑잖아 뽑으니까 개사기지 요거 나가 나가던가 요거 무기로 치던가 세장을 넣는게 아니네 나 이거 왜 세장 넣는걸로 생각했지 그래서 아까 십이분에 삼 이지를 했구나 다가 아 이거 좋아 죽긴좋아 겨울받음 아 교환 진짜 많네 여기를 집어넣으면 좋긴하지만 그게 안되니깐 이제 4코 주문 뽑았죠 하나 협작꾼 같으니 상처하나 남기지 못할라 이건 왜 알레케에서 좋아?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딜이 좀 남죠? 남아돌죠 지금 이거 도발을 안뚫으면 얘가 또 하나를 이쁘게 교환해줘서 아 이거 호로록인가 4코 주문 하나 있었잖아 아 그치 지옥불정령 있는거 확인 아 속공있네 아 속공있네 이거야 이거 그거보다는 요거 내고 이거를 잡고 호로록 호로롱이 있거든요 육룡 호로롱 그거를 얘가 잡아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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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하나 이거 그냥 빠져야 될 것 같은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opp 't 흠 흠 히힛 괜히 근데 이게 얘가 결국은 힐이 되는데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정도? 교환해줄까? 왜냐면 이거 진짜 이거 알렉 잡아먹히고 얘 나가고 뭐 도발나가고 하면 진짜 터져요 왜냐면 힐이 8힐이 결국은 되기 때문에 이번 템포가 지나가면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잖아 얘가 이런 거나 얘는 또 제압기가 많아가지고 좋아 이거는 이건데 얘는 이걸로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는 이걸로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가 뭐 안 불 걸리고 이러면 안 불 있으면 안 불 부터 썼겠죠 아니 지불 지불이 썼으면 지불부터 썼겠죠 그래 쪽집 ic 쪽집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뭘까? 흠흠 앗 앗 당신도 모르는 의향적인 물건입니다 앗 왜 나 불렀지 금방 흠 흠 흠 흠 한순간도 경계를 데리고 죽지않으리 한순간도 경계를 데리고 죽지않으리 한순간도 경계를 데리고 죽지않으리 영능 쓰면 안돼 두개밖에 안나가자 얘가 살면 이 데미야 근데 얘가 마법을 하나 또 가져갔거든 황천이면은 얘가 추가적인 하순이 안나가니까 더 좋은거고 이거 하나 주문이죠 가방 잘 사셨어요 에어 도발 나오면 좀 골치 아프죠 2턴 걸리죠 근데 이게 좀 까다롭긴 해 가져오고 다시 내기 주문 끝났네 무기 가져간거 알잖아 아~~ 좋네 5승 한 번 더 이기면 6승 미션이죠 거짓말 같은 이패 기원 이렇게 가져갈게요 블루00026님 천원 감사합니다 내는거 봐서 내게 다면 빔 빔을 내겠죠 빅량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레몬 근데 이게 동전을 아낀 죄야? 통전에서 이거 내서 통전에서 이거 해서 뭔데 이거 좋은거 아냐? 이거 때리고 요거 내고 요거하면 되잖아 개걸스러운 불이 아 뭐야 이거 오른쪽에 갔어야돼? 순서대로야? 왼쪽부터? 아 낸순서 카칭 사격 박아버리면 너무 그런데 지금 안 박으면 또 애매해 지긴 해 하수인 좀 강한거 내기도 힘들고 난 두개 내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무기 이런식으로 타락은 현재 코스트에요 타락은 2코스트 잖아요 지금 2코스트보다 더 무거운걸 내면 타락이래요 순서대로 1,2,3,4 이렇게 안내고 뭐 중간에 지금 여기 핸드에 잡혔을때 4코스트나 6코스트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3,4,5,6 여기 나머지 카드를 내면 쎄지죠 쎄지죠 1 Flight 3 2 두 개 두 개 들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뭐 그냥 이거 진짜 이거 여기까지만 한 번 더 들어 근데 나 독할 못 쓸 거 같은데 마이크어 주니어님 감사합니다 아 이걸 냈었어야 했던 것 같아 명치 한 번 막을라면 지도에나 옹호시이 억이군 지도에나 옹호시이 억이군 도발 올리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아까 3코스트 이거 안 보고 근데 싸 사바나는 잡잖아 그러면 7공에서 4공이 되는 거거든 3댐 줄이려고 이번 턴에 6코스트 다 쓰는 게 1 1 2 그니까 안 줄여서 14댐을 맞은 게 아니고 다른 거를 줄였잖아 4공인가를 줄였잖아 그니까 이거를 이걸로 꼴아 박으면은 6코스트로 3댐을 줄이는 거고 다른 걸 잡으면 3댐인가 4댐을 줄이는 건데 어차피 잉여 코스트가 있으니까 본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걸 깔았어야 했다 이거지 이 도발을 해서 7공을 막고 그니까 사자를 잡는 거는 아니야 사자를 잡는 건 아니고 여유 있을 때 잡는 거고 사자는 못 지나가게 개체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2코 들고 3장 들고 동전 안 쓰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다음에 사사가 되기 때문에 2코를 내서 뭘 잡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뭐야 2코 2,3을 내고 톨비를 내고 다음에 안 죽으면은 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낀 거지 3코 2,3을 지문할 수 있는 게 3코 2,4로 nicer 5장 들고 5장 들고 5장 들고 5장 들고 ㄷㄷ 흠흠 흠흠 뭐 썼냐? 모험과 소환하고 졸개나와? 쓰읍 시작하네요 지랄 어? 안 지나가네? 교환해주면 좋죠 전?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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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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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반이고이고 흠흠 우남20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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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잡긴 잡아야겠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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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라임 카드가 뭔지 잘 몰라 흠흠 한장 한장이 폭력적이야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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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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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맹..맹도칼? 맹도칼 좋다고? 당장은 표범? 근데 어차피 이거 내면 어차피 교환해야 돼 명독할 하고 이거 되자 어차피 표범이랑 얘랑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얘는 어차피 교환할 거고 이런 거 잡을 건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명독할 갚겨 괜찮은 것 같아 수원 감사합니다 벌써 뽑았어 근데 얘를 왜 안 잡았지? 이러면 어떨까? 수밀이이 이이이 이이이 터었고 그렇다면 전력을 더 하겠습니더 수미감자님 1200 캐시 감사합니다 도발 있거든요?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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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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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놀고 있어야지! 삐앗 디웅시후 디웅님 천안원 감사합니다 네 영혼의 고통을 날라 집을? 사코 집을? 얘 뭐가 잘 안되니?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생성된 생성된 투기장 너무 재밌네요 간달푸더블렉님 5개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다 기와라 팀 팀 1코의 농부가 그 뭐지? 졸개 말고 그 뭐죠? 농부가 그 뭐지? 아 모험가 모험가로 바뀌고 그걸로도 개같은데 졸개가 하순이 졸개가 나와 정비야 고맙다 동전쓰고 돌까지 나갔으면 몰랐다고? 그럼 그 다음에 2코에 모험가 나가고 뭐가 달라진거 없을거 같은데? 3,4,3,4 투푼 나갔는데도 못 비렸는데 짱득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졸같은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노스폰 13님 25만 포인트를 승에다 거셨네요 자 결과는 미만 근데 이거는 내가 두번 진게 말도 안되게 졌어 그죠? 인정하시죠 그거 하나는 프라임으로 터지고 그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프라임으로 터진거야 그냥 솔직히 그 프라임 하나가 은심 프라임 자 CJMD님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네이션 닉 바꾸세요 도네이션 미션 미션 실패 미션 실패 5,000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투기장 아니 월드컵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월드컵 하고 미션 실패 바이코딩 고고님 감사합니다 실패 제트블랙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2,000원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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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 1,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4,000원 처음에 분위기 좋은데 월드컵 돌아온 침투부 인트로 월드컵입니다 자 이번에 할 월드컵 돌아온 침투부 인트로 월드컵입니다 전에 예전에 침투부 인트로 월드컵 했었죠? 했는데 그거 말고도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만드신 분이 3트 하면서 월드컵 해달라고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밝히지만 몇트 몇트 하면은 제 심술 주머니를 심히 자극해서 더 안합니다 더 안하는데 그날따라 저의 그 뭐랄까 갬수성이 자극해가지고 새벽에 보니까 아 그래 이렇게 소원이라면 하는게 인지상정이지 64강이었는데 32강으로 또 줄이셨습니다 또 알찬 알찬 인트로로 또 추격하려고 계속 손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돌아온 침투부 인트로 월드컵 32강 자 재밌었던 침투부의 인트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짝중년단 이길왕률 빵프로요 이길왕률 빵프로요 그러면서 주호민 작가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주호민 작가님 관전으로 가보면요 이것도 아까 두 분이 전장을 했어요 두 분이 인트로 왜 이렇게 길어? 디디디디디디 인트로가 아니잖아 죽을 것 같은데 바로 틀어드릴게요 아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 자기님 안 봐 죽을 것 같은데 그 틀려고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 아니 그 아저씨들도 그것만 보고 있던데 사.. 사망각만 보고 있던데 아 인트로가 아니에요 어우 0점 이길왕률 0.2% 이길왕률 0.2% 이길왕률 0.2% 흐은이리 이길왕률 0.3% 자 이런게 있었고 근데 인트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영상 그 자체야 자 강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초리 카톡에 4시에서 5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백설령님이 지각했을 때예요 강초리 이건 진짜 없는데 아 이러면서 주호미 작가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주호미 작가님 관전으로 가보면요 이것도 아까 김풍 작가님 만나서 죽은 원수 얘가 장의사네요 장의사네요 잊어보니까 근데 인트로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인트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초리 강소연님이 안칼진 지각자 갈구기 강초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뉴 침착맨 아 여기까지 인트로 뉴 침착맨 이때 이제 2021년에 침착맨이 이제 바뀌겠다 친 시청자 방송을 하겠다 그동안 이제 시청자를 좀 약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왕왕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 이제는 시청자 본위에 방송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하고 벌써 8개월이 지났네요 그렇죠 어떠세요 2021년 새롭게 태어난 뉴 침착맨 분명히 작년하고 달라요 그렇죠 작년하고 다르죠 지금 노노노노를 어 이렇게 싸가적게 칠 수 있다는 것도 바뀐 거예요 예전이었으면 개쌍욕 먹었어요 지금 마음 편하게 노노노 치잖아요 그렇죠 눈치가 없어졌어 애들이 그렇죠 이거 자체가 뉴 침착맨이 이렇게 여러분들 채팅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자 자 오늘은 좀 늦게 자기 때문에 커피 좀 마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신났죠 뉴 침착맨 선언 여러분 시청자 방송의 주인은 누구야 시청자이기 때문에 시청자 본위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다 발표하는 방사 자 침펄 신년운세 오늘의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 천색 주우미 작가님 제가 그 말씀드리지만 초독색이 아닙니다 초록색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 천색 아셨죠 초독색이 아니고 초록색이에요 어까래 독올랐죠 독올랐네 오늘은 토정비결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토정비결 보고 토정비결 아 이때 영상을 보면은 다시 보면은 음질이 되게 안좋아 너무 울리고 째지고 아 그럼 그 사이트에요? 아니 토정이 사람 이름 토정이 호구 이름이지 내가 봤을 때 이게 그 침투부 그 성장을 굉장히 막았던 것 같아 이 오디오 이슈 어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응 토야구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다 기억하시네 가봐 가봐 세번째 말하고 있어요 하지말자 됐잖아 내가 귀가 째져 불편해 아니 자꾸 뭐 같이 뭐 하재 뭐 하잖아? 뭐 하잖아? 이거 10년짜리 컨텐츠에요 계속 얘기나와 아니야 자꾸 고덕동에 뭐가 좋다고 자꾸 하재요 어 되게 째지잖아 되게 듣기 불편하잖아 이거 10년짜리 컨텐츠 이거 들으려면 되게 낮춰야돼 목소리 뭐 쪼꼬많게 들릴 정도로 아니 아니 노래방 정도에서 가볍게 확인을 이거를 리마스터 하려면 주호민 작가님이랑 제가 다시 대사를 적어서 더빙을 해야 돼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호민 작가님만 나온 거 있거든요 영상이 광진구나 그때 시절에 주호민 작가님만 나온 게 있는데 그것부터 일단 해볼게요 그 이상 어 아 진짜 아니 초록색창 스페셜이 있잖아 진짜 또 9419의 타코 맛 확 떨어졌어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언제야 어? 신년은 새니까 8개월? 8개월인가? 8개월 됐죠 이것도 잠깐만 뉘침창미 그럼 이거 1년 8개월이 된거야? 야 이때부터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죠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호들갑을 아직도 떨고 계세요 자 아무튼 요거는 굳이 뭐 바꾸자면은 고르자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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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들갑? 이거 침들갑 여러분들의 선택은? 제로? 어 가! 결혼해서 그건.. 그건 좀.. 천색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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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고르겠네 2번 1번 1번 다쿠 다쿠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펄 신년 운세 요 편도 재밌었어요 요 편도 이렇게 뭐.. 운세같은거 보면서 얘기하고 다 똑같다 운세 다 똑같이 나왔다 요런 얘기였고 요거는 요거 뭐 해달라는거 다해주고 월드컵데이 하고 뭐 이랬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침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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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질이다 못 듣겠다 진짜 다 뭉개지고 깨지고 이때 이제 배사공님이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음질도 안 좋은데 이게 수음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울렸거든 되게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빨아들이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격추를 바껴 아 맞아 맞아 격추를 김성희님이 또 워낙 또 크시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 맞아 검색해보자 알파로 이제 검색해보세요 유명한 게임이요 따라가면서 장풍 쏘잖아 어쩔 수 없죠 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보통 이걸 제일 좋아하시죠 패트리스 보통 그게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하죠 근데 문명4도 엄청 유명한데 그거 뽀뽀예투예투리예투바바 예투리예투리예투바바 예투리예투리예투바바 진짜 진짜 커 아니 근데 이게 음질 때문은 아니고 진짜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저 조금만 더 뒤로 갔어요 지금 계속 뒤로 가라고 그러거든 지금 계속 가까이 온 목소리가 김성희님만 목소리가 쬐져가지고 그리고 뒤로 가면서 계속 서운해하셔 자꾸 뒤로 보낸다고 지금 맨 뒤에 있잖아 게스트 게스트 모셔놓고 맨 뒤에 처박아놨어 게스트를 하지만 이거는 김성희님 그때 오실때 뭐였냐면 트로피 만들어서 드렸는데 깨부셔가지고 지금 여기 아래 바닥에 남은거야 지금 막 쓰레기 쓰레기 지금 막 빗자루질 하다가 와우 구급음은 딱히 따라 부를만한게 없으니까 그거 부르시죠 오토 암스 아 이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욕이 많이 올라왔어 가운데 사람 죽이고 싶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엄청 지웠던 기억이 나요 아 시끄럽다고 막 몰랐으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자면 음질 시스템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사운드 세팅이 제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고 뭐 흡음제나 이런걸 발랐으면은 괜찮았을 것이다 어 뭐 여러가지 조치를 하면은 개인 마이크나 뭐 이런거 하면은 충분히 이거를 안 터지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 사과를 좀 드립니다 행복 박사 행복으로 치면은 행복 노벨 노벨 자 다음 우리 처가 호캉스를 갔습니다 아 내가 박수를 왜 치지? 아 왜 아 왜 박수를 아 간결하면서 임팩트 있네 우리 처가 호캉스를 갔습니다 딱 해서 멈췄어 호캉스 아 내가 박수를 왜 치지? 이때 알았어 사실은 이때 알았는데 강행 박수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의도하고 한건 아니고 딱 떠올랐는데 어? 멈칫했는데 강행 아 내가 박수를 왜 치지? 아 왜 아 왜 박수를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시부터는 반사기 누르면은 하이리스피드 더블 네비어트가 나오죠 하하하하 풍이형 도와줘 하하하하 풍이형 도와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풍이형 도와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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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야 두 명이 원래 있었는데 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모르는 행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낀 느낌이에요 진짜 미친사람 느낌이 나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시부터는 반사기 누르면은 하이리스피드 더블 네비어트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와가지고 같이 놀고있는 아저씨같은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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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저는 요거 어 풍이형 도와주러 하겠습니다 철면 수심님이 눈앞에 탁 차돌짬뽕이 있어 찰 너 이제 더이상 멘사가 아니게 된다고 입에 딱 넣기 전에 낮에만큼 딱 쳐다보셨어 지식은 우정을 대신할 수 없어 야무지게 별로 재미없네 자 다음 거 이거는 이제 위인님하고 위인님하고 갔던 그 등산 편집을 이제 샌드박스에 피디님이 해주셨습니다 산행을 하고 갔다와서 백숙먹는데 산은 요만큼이고 밥 먹는게 이만큼이야 잊어보니까 잊어보니까 화질이 나쁘지 않네 생방송할때 요거 그냥 가도 될거 같은데 근데 이거는 옛날거거든 근데 이건 옛날거야 카메라파이야 카메라파이야 카메라파이 탈충도가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먹으면 됐네 요거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데요 눈앞에 눈앞에 탁 차돌짬뽕이 있어 그거 먹으면 안돼 너 이제 더 이상 멘사가 아니게 된다고 입에 딱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쳐다보고 지식은 우정을 대신할 수 없어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이 멘트를 준비한건 아니고 이제 명대사 애니속 최고의 명언월드컵 할때 지식은 우정을 대신할 수 없어 를 예시를 든거에요 예시를 든거고 요게 이 에피소드 제가 말한게 음 침투부 카페에 만화로 그려져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지식은 우정을 대신할 수 없어 이게 뭐에요? 난 그 스펀지밥을 이 에피소드를 안봐서 뭐해요 그러니까 뚱이가 갑자기 똑똑해졌는데 이 그 스펀지밥하고 얘기가 안통하고 계속 막 서로 대화도 안통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스펀지밥하고 놀기 위해서 위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 그래가지고 다시 똑같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이제 논다는 내용이었다 뭐 이런거였습니다 저는 아재맨이 만든거 같습니다 아재맨이 훨씬 더 이제 인트로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 침퍼리 도전하는 서머너즈 워 저가 코스프레 이거는 이제 서머너즈 워 광고였고 코스프레 코스프레 하는거였습니다 제가 이거에요 이거 그거 한거에요 코스프레 한거에요 그리고 이 주호민 작가님은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예 슬라임 이 슬라임이 엔젤링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면봉으로 해가지고 면봉으로 해서 여기다가 양파린 과자를 이렇게 달았었어 근데 이게 어 이제 보니까 여기다가 고리던지기를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 고리던지기로 바뀐거야 원래는 이 보면은 이 북치는 사람 여기 오민영이 했고 어 이제 이거 이거 만드는거 빨갛게 이제 칠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그냥 면봉 안하고 올리면 안돼요? 어 어 여기서 쭈양 쭈양했네 던져서 이렇게 넣는 게임 있지 않아? 그래서 고리던지기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게 코스프레야 왕꿈트리로 끝에 표현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야 왕꿈트리로 붙였어 왕꿈트리로 붙였어 아 안해 아 알겠어 아 진짜 조작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요 타토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이라인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눈에 이렇게 붙어서 검은색이 돼야지 아 근데 그러면 눈 속에 들어갈 것 같은데 나 겁나서 못하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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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나 옛날에 빌라 살 때 이렇게 화장한 아줌마 있었어 동네에 진짜 이렇게 화장한 아줌마 있었어요 빌라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90 95년도 이럴 때 어 하하하하 왕꿈니클라스 여기가 좀 약간 이게 서머너스워라는 거 여기가 좀 파란색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역시 서머너스워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진 찍어서 아 아까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 찍어 충청 팬서님 고원 감사합니다 이게 하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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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하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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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인사 드리고 지우저 아 나중에 더 했어 호랑이랑 저 이렇게 하하하하 아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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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두더지 하하하하 아 나중에 서머너스워에 안 나오는 캐릭터로 했어 두더지 두더지 저거 거기 연기한 실버에 나오는 개같아 나쁜 개 왈아 아 이거 메이크업이 치특이네 이거 몰랐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나는 그렇게 안웃긴데 평상시에 저 이러고 다닐까봐요 멋있는데요 그죠 네 나쁘지 않죠 아무튼 이게 두더지가 너무 웃겨 잘 죽이셨죠?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머너즈 뭐에서 이제 코스프레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심사를 월드컵 형식으로다가 5월 1일에 저희가 또 한 번 칠풍약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형을 정의를 해서 저희 마음대로 뽑아보는 우릴 넘어봐 그니까 두더지가 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두더지가 뭐 밭에서 엄청 농작물 엄청 먹어 뭐 식성이 뭐 엄청 강해가 이게 세 가지 뭐라고 해야지 이거? 먹는 양이 많아 먹보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먹어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아다녀 원래 두더지가 그래서 농작물을 엄청 헤쳤는데 농부한테 잡혔어 매달렸어 그래서 잡힌 김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인간사회에 살고 있는 두더지 같아요 한 15년 전에 잡혀가지고 인간사회에 그냥 겸사겸사 그냥 사는 두더지 그냥 15년 전까지는 흙 밑에서 살았어 서머너즈 옵니다 잘 즐기셨죠?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머너즈 워에서 이제 코스프레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네 심사를 월드컵 형식으로다가 그래서 시작은 어... 서머너즈 워 어... 코스프레로 갔다가 사실은 이제 구형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좀... 갔다가 이제 끝날 때는 전혀 관계없는 코스프레로 끝났다는 거 이거는 만두콘 어... 포켓몬스터 이제 쏘드죠 흐흐흐 아! 만두콘 얘 만두콘으로 하자 팍! 베르키 아 쟤 개 약해 얘 왜이렇게 약하지? 이 새끼 진화 시켜야겠어 이게 공격력 방어력이 같아야지 까포에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 나중에 성장해서 보운을 합니다 이 스토리 이 방송 주주들이 계속 만두콘 쳐내라고 하고 했는데 꿋꿋이 마지막 단대라고 결승전을 치르면서 이 엄청나게 강력해진 이 어? 거다이 리자몽 공격을 막아내면서 이게 진짜 이 그림 같았죠 진짜로 영화 같았어 이게 게임 내용은 좀 지저분했는데 게임 내용은 지저분했는데 어찌됐든 만두콘이 잘 버텨졌기 때문에 어 단대리 단대리 인정을 하고 챔피언을 저한테 넘겼습니다 자 챔피언 타임 끝났고 자 요런 도입부 근데 이게 도입부가 이게 너무 치트키인데? 인트로만 보면 인트로만 보면 서머너즈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하는구만 어 요걸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그동안 침투부 영상 보는 재미가 있어요 배도라지 2020 배도라지 발전하이 외부적으로도 어필하는 것도 죄인가요? 아니 이렇게 태어나지 말든가 핸섬한 게 죄라면 너는 대역주인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작주를 대작주를 데려와라 넌 무죄? 하하하하 갑자기 놀러왔어요 샌드박스 카트라이더 방송 후 아 맞아 카트라이더 홍보방송 있었거든요 배도라지 끝나고 제 사무실 구경하러 왔을 거예요 이때 차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승부욕이 불타올 이게 그 형이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후에 배도라지 MT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때 이때 아 우리끼리 뭐 한번 하자 모인김에 재밌다 뭐 해서 배도라지 MT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제가 그럼 내가 초대를 할 테니까 뭐 그렇게 하자 해서 초대를 했는데 다 오셨고 여기서 이제 어 1박 2일로 하게 됐죠 하게 됐고 음 이때 이제 배도라지 추가 인원을 뽑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맨 처음에는 이제 갓보기가 계속 준혜원이니까 갓보기 정혜원 승급심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한 김에 새로 오신 분들도 승급심사를 하고 어 그런 게 있었죠 자 요거 미친너구리 시이이이작 미친너구리 하하하하하 이건 뭐지? 하하하하 섬 이름 짓는 거야 공부 핑계로 욕하고 있어 하하하하 섬 이름 짓기 미친너구리상 조음슈놈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아직 아 이거 언제야? 좋은 아침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Тем같은건 좀 약간 유니섹스 긍이가 앞에 앱에 laps 중에 세마리면은 에서 다수결로 정하는 거야 우리 섬 미... 세마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셔제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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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아하하하 너굴너굴섬, 구리구리섬, 우락부락섬, 으라차차섬 아 이렇게 냈었구나 봐봐라 여기 잘있나? 텐텐 살던 둘다 막 엄청나게 느낌은 없는데 고른다면 배도라지 MT로 연결됐던 배도라지 발전의 인트로 요거 요걸로 하겠습니다 흠 도와라 에비다 도와라 일어서라 상대는 공산당이다 에비를 죽인 공산당이야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아 이길 확률 제로야 이때 이제 그 배도라지 전장 으깨기 리그를 했었어요 각자 대진 상대랑 만나면은 어 기록을 하기 그래서 이제 뭐 승패 승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관전하면서 운전하면서 종수야 나 불러싹지마 종수야 한마디만 하지마 한마디만 하자 하지마 개못해 하하하하 이거는 종수방송에서도 많이 그거 하지 않았어요? 도네이션이? 도네이션이? 개못해 그래서 요거 요거 원본영상이 일어나라 병가라 상대는 공산당이야 였네요 나도 몰랐는데 하는데 하하하하 자 요런거 하루종일 이거 한 10분인데 한 20분 30분 내내 했을거에요 하하하하 결정할만한 뭐 질문이 있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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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짜 침착맨 그 유튜브 짤로 많이 올라왔죠? 짤로 아 닌 닌지아니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 종료 10초전이에요 다 종료 10초전이에요 마이 났는데 하하하하 요거는 그림으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결정할만한 뭐 질문이 있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종료 10초전이에요 마이 났는데 자 요거 관우맨으로 하자겠습니다 이상한 새 스튜디오 공개 여기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방송 시작도 안 했을 때 저한테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또 다른 그런 부린 건 뭐냐고 애교를 그냥 메들리로 부렸구만 바라면 키키 옛날에는 그래서 우왕키키키키 뭐 이런 거였어는가 긴 거니까 긴 거 없나 긴 거 꼬추 어때요? 긴 거니까 긴 거 없나 긴 거 꼬추 어때요? 상관없어 상관없으면 상관없어 나도 그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 팬카페에 침착맨 얘기를 안 쓰고 다른 얘기를 쓰냐는 분들에 대해서 이때가 언제야? 이거 지금도 있는 얘기거든? 침착맨 팬카페에서 왜 침착맨 얘기 안 하냐? 그냥 환기차 딜러한테 팔고 이마겔으로 다시 가면 안 됨? 얌.. 야이마겔 있었어 나이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하지만 그는 이거 묘사를 잘 했다기 보다 개그 ㄲ릉 있어 아 웃카페 기억이 있습니까? 이때는 이제 김풍 게시판 주펄 게시판 이런 거 있었어 이걸 됐다고? 주펄 게시판 경종으로요 씁 어.. 고추 가겠습니다 ㄲ릉 이라고 했었어요 기생수를 워낙 좋아하시고 만화는 기생수, 애니메이션은 원령공주 이렇게 제일 좋아해요 아 원령공주 혐오하는 내용이잖아요 보다보면 동물한테 이입이 됩니다 원령공주 이렇게 제일 좋아해요 보면 봐봐 보다보면 동물한테 이입이 됩니다 통조림 통조림 지나가는거 이게 느낌이 좀 달라서 그렇지 애니메이션에 있는 원령공주의 마인드랑 똑같아 자기는 동물편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원령왕자야 원령왕자 기생수를 워낙 좋아하시고 자기도 인간인데 인간이 혐오하는 내용이잖아요 보다보면 동물한테 이입이 됩니다 자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대 집에 가기싫은 사람 7세대에 나오는 이입이 아 나 계속 여기 있을거야 넌 여기 있을까? 아빠랑 계속 게임할거야 그게 아니라 아빠 아빠,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하고 싶은데 집에 가라고 하니까 게임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아빠, 응 이게 아니라 맞다고? 아빠 어떻게 해? 가? 근데 이게 게임이 집에서도 게임을 하면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혼자 해도 혼자 해도 재미있어 하는데 같이 하는 걸 더 좋아해 응 이걸 같이 얘기하면서 해야지 아니 잠깐만 아빠 100분 하자고 알았어 아빠 이제 딴 게임하자고? 뭐하고 싶은데? 이제 레츠고 피카츄 만화할까? 왜 그렇게 싸운 분위기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것도 모릅니다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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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이거는 왠지 왼쪽은 아 다 봤다 인간이 혐오하는 내용이잖아요 보다보면 동물한테 이입이 됩니다 아 다 봤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어 왜 이걸 하지? 더 보고 싶다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 왜 던질까 이거는 이것만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인트로의 역할을 좀 더 하는 오른쪽이 맞지 않나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던질까? 아빠인데 왜 던지지? 자식을 안 좋아하나? 와 미쳤다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실제로 김풍 작가님은 이 무도회장을 진짜 엄청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 춤에 대한 연구 유행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웃긴다 표정때문에 그런 것 같아 표정때문에 영하 40도에도 냉수 마찰하면서 유키하게 보내는데 중동사람들이 사막에서 모래 마찰하는 거 봄 하하하하하하하하 황금밸런스 월드컵 인트로 아니 좀 약하죠 이건? 어 퍼핀 락킹 비보잉 김풍의 댄스 특강 식용감태먹방 요거 가야겠습니다 페러트 감사해 너 망가져버릴지도 모른다 끝 나도 강남에 있는 빌딩 다 처분하고 서민들을 위해 셰프티브에 기부하마 장매나 하하하하 아 더빙까지 흰색으로 칠한 걸 내가 봤어 현장에서 본인도 모르는 건데 이거를 남이 이렇게 했다는 거지 대단한 아니 머리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와아아아 와아 와 이거 좋다 난 느꼈어 와 이거 좋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양마리를 느꼈어 왜? 하하하하하하 야 페네틱이 재밌네 어 쥬소룡 쥬오민 맞네 선명하게 핥고 있었다 와아 근데? 열다수 생각 펀스로 쓰고 있어요 전무님이 똑똑한 메카냥이들은 땡 캔 따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캔 따게 인간조차도 더이상 그림을 그리시면 안됩니다 근데? 뭔나볼도 안 봐 카포에라 아 이때 당시 이제 이거 했나봐요 그 그 그 뭐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페 역전재판 그 사이좋게 지냈어 그걸 떠올리면 이때 이제 그 카포에라 만화도 많이 나오고 기력에 다 왜 내가 맨날 젖밭으로 죽어야 되는건들 이거 원래 이랑 여기 가서 다 살렸어 아아 낚시야 콧대맨이 된 침착맨이 된 아 이런거 인사시계 박으세요 부산계 형님들한테 인사시계 박수 부산계 윗 손이쇼 손이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인사시계 박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저 브론조 1 출신이에요 닥 치세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운드 테스트 했을때 켰는데 어떻게 하다가 소니슈님하고 듀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때려 서포터 때려 서포터 서포터 때려 됐어 됐어 그리고 Impossible 에어 ages 막 그렇게 막 그 음악 train It the 더 이상 그림을 그려오려면 너 방가져버릴지도 모른다 끝! 나도 강남에 있는 빌딩 다 처분하고 이게 웃긴데? 강남에 있는 빌딩 다 처분하고 아 요걸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수만 더 깔겠습니다 이거 노잼? 이재숙 시집 꽃의 표정은 열매의 내일이다 노잼? 노잼 같아요? 우리 큰고무가 쓰신건데? 자 이거 윤수영이 보내준 것도 있고 타이틀 삶을 바꾼 다이어리북 인간 여훈 하나 자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 여기 시가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다시 책꽂이에다 꽂아놨어요 다시 자 이거 야스맨 섹스마스터죠? 뭔 섹스마스터에요? 도움판다 섹스하죠? 뭘 자꾸 섹스해요? 요새 욕구 볼만이에요? 어우 섹스한데요? 아 미친마 뭘 섹스해요 섹스는 너무 자요 이것도 이제 종수방에 많이 도네이션 되는건데 이어폰 필수 철면수신과 야취 대결 여왕상인데 이게 어 야취야취 계속 이러면서 어 굉장히 그 섹시하다 섹시하다를 이제 좀 약간 아저씨 느낌으로 섹스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어 종수의 반응이 찰져서 계속하게 된다 중독성이 있어서 보면은 종수가 반응을 안했으면 안했을거 같은데 보면은 종수가 엄청나게 리액션을 찰지게 해줘요 미친놈아 하면서 봐봐 이거는 섹스마스터죠? 원 섹스마스터에요 봐봐 이거는 이건 섹스마스터죠? 이러면은 아 너무 잘한다 내가 굉장히 섹시하다 섹스마스터 이러면 별 댓글을 안해 만약에 댓글 안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댓글 해주니까 이거는 섹스마스터죠? 뭔 섹스마스터에요 도움판다 섹스하죠? 뭘 자꾸 섹스해요 요새 욕구 볼만이에요? 어우 섹스한데요? 아 미친놈아 뭘 섹스해요 섹스마스터에요 아 이게 종수가 너무 웃겨가지고 어 이건 너무 이 대화가 너무 찰져서 어 종수방에도 많이 수출이 됐던 이거는 섹스마스터죠? 뭔 섹스마스터에요 도움판다 섹스하죠? 뭘 자꾸 섹스해요 요새 욕구 볼만이에요? 어우 섹스한데요? 아 미친놈아 뭘 섹스해요 자꾸 노자요 … 아 미친놈아 아 이때 종수도 방송키고 하느라 자기 방송에도 자꾸 들리니깐 그래서 저는 야스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요거 재미있었어 아 이거 재미있는거 많이 했네 옛날에 아 요거 나중에 한번 더 하자고 했었는데 스크린 야구 이거 재미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모이기가 힘들어 이제 이런게 이제 좀 나오기가 힘듭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베도라지 매직박팀 대 철면순팀 3대3 스크린 야구 직박이형은 확실히 사회있냐고 하셔가지고 이 스윙이 장난이 아니야 나같이 이제 존모들은 봐봐 봐봐 요렇게 돌리시잖아 직박이형은 근데 나는 못하니까 요렇게 방망이를 그냥 갖다 대라고 박고기 옥냥이 챌린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종수봐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때 아마 쳤는데 홈런 판정 나와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야구선수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웃긴다 종수나오면 기본빵 하죠 기본빵 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어 화질이 막 그렇게 좋지 아 미칠거같아 야 이거 칠거됐잖아 나쁘진 않았네 아아 아 아니네 나쁘진 않았어 카메라파이가 다시 보니까 선녀네 카메라파이가 다시 보니까 선녀네 무슨 만원 나온다고? 카메라파이가 선녀야 다시 보니까 흠 흠 자 요거 음모론 아 유사과학 월드컵이었나? 아 음모론 미스터리 월드컵 음모론 좀 잘 아세요? 음모론이요? 전문이죠 아 저는 음모론 싫어합니다 아 진짜 아 과학자지? 아 저는 음모론 같은거는 아 맞아 아 과학자니까 아 unhealthy 저는 모든게 팩트에 근거한걸 좋아하지 아 아 얘가 체크 있고요 자 이거는 완전 블렌딩 완전 상극이네 휠 아 나랑 음모론은 음모론은 음모는 있죠 왜 이렇게 화기애애했는데 모든 게 팩트에 근거한 걸 좋아하지 메가체크로 있고요 자 이거는 완전 상극이네 음모론 음모론 있죠 아 요것도 임팩트가 있었는데 음모론 월드컵인데 음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음모론? 무슨 음모론이지? 궁금하게 하는 왼쪽 왼쪽이 근데 너무 치특해 이게 이게 대박이야 이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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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자 이거 왼쪽 가겠습니다 와 재밌는 거 많다 창 이거는 우승하려면 말부터는 해야 한다 히딩크작전 인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이 외진 자 아 아 에이 왜 진짜 아 뭐 아 아 자 아 근데 이게 좀 약해 안나 창 안나게 2번이 맞는거 같아요 이거는 이게 내용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인트로이긴 하지만 이게 맞지 않나 호행으로 가겠습니다 생방으로 보다가 개 패고 싶었어 아 옥카페 신메뉴 시식회 영상 옥카페 신메뉴가 있는데 오타마톤이었나 제가 화장실 갔다와가지고 구경하는거였죠 이의 병건 별거 없는데 이거는 자 옥카페 신메뉴 시식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미크랑 함께있으니까 함께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요 누구랑 사귀는 상상했어요 아 미사토가 좀 좋은거 같아요 어떤 부분에 미사토에게 반했어요 함께있으니까 빠지면 뭔가 서운해 홍철없는 홍철팀 만화월드컵이었죠 아 시작부터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치킨쿤님의 함께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요 누구랑 사귀는 상상했어요 아 미사토가 좀 좋은거 같아요 예방기율 게리온의 미사토 함께있으니까 자 함께있으니까 요거는 치미크 오슬렁오슬렁하다가 슥슥슥 슥 우우 탁 탁 탁 탁 탁 아 이거 치미크는 좀 약하죠 오슬렁오슬렁하다가 이거 슥슥슥슥 우우 탁 탁 탁 탁 탁 좀 약해 이게 그냥 보면 나쁘지 않은데 어 아무래도 요거 빠지면 뭔가 서운한 홍철없는 홍철팀 만화월드컵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6강입니다 이제 웬만한거 다 봤어요 오오 아 좀 아쉬운데 64강이 더 낫지 않았을까 했네 싶은데 보다보니까 어느새 나 월드컵하다가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됐다는 느낌은 처음인거 같애 근데 64강이 없어였어 만든 사람이 없앴어요 64강을 아이 그니까 좀 별로인거를 뺐나봐요 자 서머너즈 이거 침투부에 나 이거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요거 인트로 재밌는거만 모아가지고 영상 하나 뽑아도 되겠다 그지? 인트로 모음집 추석 맞춰가지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흠 자 고거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아아아아 게임하이라이트 월드컵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누.. 아 미사토가 좀 좋은거 같애요 함께 있습니까 이라고 생각을 안하는구만 서머너즈 워저 흐흐흐흫 서머너즈 워저 닥전 에어어 에어얼 에어어얼 에어어 괜hora 아 쯔 넌 무죄 아 이게 좀 크네요 아 궁금하다 이게 무슨 말하다가 나왔을까 그죠 아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하게 하긴 하는데 뭘 먹길래 크어억허아 뭘 먹길래 응? 뭐지? 근데 이게 아마 고구마 먹고 이랬어요 고구마 고구마 맛집이라고 했어 내가 먹으면서 아 백숙도 맛있는데 고구마가 제일 맛있네요 위인님도 고구마 드시고 오리백숙집 근데 고구마가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뻥한치고 오리가 비싼거고 고구마가 좀 덜 비싸다는거를 인지하지 않고 먹으면 외계인한테 먹여주면은 고구마 더 먹었을거에요 우리는 알고있잖아 오리가 더 귀하고 비싸고 이런거 알고있으니까 오리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외계인한테 준다면 외계인은 고구마 먹었을걸? 응 외계인도 단백질 환장해 외계인은 고구마 못먹음 아 진짜 개유치 자 요거 그리고 잘생기게 잘하면 아 이거 어려운데 고르기가 무제? 나는 고구마가 갑자기 생각나고 이게 좋았어요 배성재 침착음의 불암삼뽀개기 하겠습니다 저 팝핀정환인데 관우 맨 이거는 팝핀정환이죠 이건 팝핀정환이예요 노래도 좋다 원래 노래 없이 간거였어요 밥먹다가 갑자기 나한테 먼저 전화를 했겠지 나한테 먼저 문자를 했지 끊는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추는거야 어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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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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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구 이게 하우스? 네 뭔가 이렇게 팝핀 락킹 비보인 김풍의 댄스 특강 잘하는건 아닌데 대단해 그리고 이제 삐 왜냐하면 음악 못 맞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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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민이 형님이잖아요 이어주네요 제가 또 대접을 할 때 아 대접을 할 때 아까 그거 했던 거 왜 다 안나오지? 아 그런거야? 하우스는 정말 이렇게 발락발락 뛰면서 두박단을 끊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트는거야 딱 고정인거야 몸이 빱 빱빱 빱빱 빠라바라빱 빱빱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동작이 이게 옛날에는 이게 헛슬이라 그랬는데 손바닥 하면 헛슬이 있었지만 헛슬이 아니라 이제 주먹으로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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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자 요거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아 연락을 안하고 왜 이제서야 귀여우십니까 아 와아아 아 이거 쏘영이가 좀더 임팩트가 있죠 아 쏘영이 대 쏘영이네 쏘양이 대쏘영이 쏘영이 퍻흑 큰... оф Servi 이게 왜 진짜 이미 한 번 미룬 거라서 더 어떡할 수 없어 뭐가 더 괜찮아요 뭐가 더 임팩트가 있고 아 이 영상 궁금해 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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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단 창매는 긴거니까 긴거없나 고추 어때요? 아 난 1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왜진 아 후원 감사합니다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맨아 소식 들었다 넌 왜 이도염이라며 더이상 그림을 그려보려면 너 망가져버릴지도 모른다구 요새 욕불만이예요? 어우 섹스한대요? 왜 섹스대요 쟈꾸들 너 자요 아 이거는 야스맨 야스맨이 맞고 풍요형 좋아하죠 아 이것도 2번인거같은데 아 이거는 진짜 예술작품같애 이거부터 시작하는 예술작품 돌리고 드라마가 들어있어 지고 있었는데 판정에 불복해서 어 한번 보자 카메라 판독 가자 했다가 결국 철민수심이 해결사 역활을 해주고 팀이 우승 자 두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아 으 으 으 으 으으 안 perd 이건 잘 모르겠는데? 풍들갑 찔들갑 요건 짤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게 오타마톤 이거 아 나도 오타마톤 사고싶다 오타마톤 사고싶다 거진오 오타마톤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그렇게 짤로 만들어지진 않았냐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 대 소영이 이거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군장 자체가 웃겨 2번이 비힘 7세대에 나오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뒤집장 푸 whim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하는구만 전자도 포켓몬 1시간째 이렇게 자잖아? 그러면은 계속 말을 걸어 집에서 이렇게 하잖아? 아 나 보기만 해도 졸리냐? 저는 서머너즈 워 저가 코스프레가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팝핀 정환이 맞지 않나 이게 너도 불러와 풍풍아 거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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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번 1번인 것 같습니다 이혜진 이혜진 월드컵 자 8번입니다 와 섹스하죠? 뭘 자꾸 섹스해요? 요새 욕구글만 해요? 어우 섹스한데요? 아 미친마 섹스해요 섹스는 너 혼자 해요 야 이거 철면수심인데 철면수심이야 내 이름 부르지 마 야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만든 것도 대박이었는데 야추설명 야추설명 점수가 없을 경우 나는 도춤 원하는 곳에 0점으로 기록합니다 점수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단 항목과 하단 항목이 있는데 상단 항목은 각각 주사위 눈의 합으로 점수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1위 2개 나왔으면 2점 3위 3개 나왔으면 9점 또한 상단 항목 점수의 총합이 63점을 넘으면 보너스로 35점을 받습니다 하단 항목의 점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이스는 주사위 5개의 눈의 총합입니다 포 오브 아카인은 주사위 4개 이상의 눈이 동일할 때 주사위 5개의 합으로 점수를 냅니다 쿨포스는 눈이 동일한 주사위가 각각 3개와 2개가 있을 때 주사위 5개의 합으로 점수를 냅니다 스몰 스트레이트는 주사위 4개 이상의 눈이 이어질 때 고정 점수 15점을 받습니다 라지 스트레이트는 주사위 5개 이상의 눈이 이어질 때 고정 점수 30점을 받습니다 야추는 주사위 5개의 눈이 모두 같을 때 고정 점수 50점을 받습니다 총 12라운드를 진행해 점수가 더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야 잘 만들었어 섹스마스터죠? 매직박스 선수 마치 2대5 섹스하죠? 오? 요새 욕구 불만이에요? 어우 섹스한대요? 아 미친놈아 섹스해요 섹스는 너 자요 던집니다 아 나 이게 오른쪽인 것 같아요 아 오른쪽 어 야추대결 이어폰 필수 야추대결 이어폰 필수 야추대결 이어폰 필수 야추대결 4강입니다 4강 저가 코스프레대 이외진 이외진 아 난 이게 1번인 것 같거든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하는구만 1번인 것 같아 난 자 오늘 오셉 이야 아 з 슬플ư volta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하는구만 왜 1번이 왜? 2번이 왜 더 많아? 1번이 안 1번 아니야? 아 1의 아냐 재미없어요? 잘 Either 이게 웃긴데 이거 짤러도 엄청 돌아다녔었어 아 이번이 궁금해져? 나 이거 보면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코스프로 어떻게 했을지 어..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회진 자 열 받는 걸 뽑는게 아닌데 이게 왜 진짜 이게 왜 진짜인지 다 검색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가터벨트는 원래 남성용 속옷이었다 나중에 다 검색했으니까 가터벨트가 가터기사단에서 기사단이 했던 뭐 복장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였었어 자 요거 아 어렵네 아 나 당연히 1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섹스마스터죠? 섹스마스터예요 자 4강 두 번째 뭔 줄인지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회진 실활 얼마냐고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못보겠네 아 이것도 센데? 아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부분이 아 미친놈아 빛소리를 세기랑스 사이에 넣은 게 아 삐소리도 있네 아 이거 재밌네 아 요거 재밌네 요걸로 가겠습니다 자 써몬 아하 이게 결승이 조금 시시하다 결승이 결승이 결승이네요 아까 아까가 미리 보는 결승전이었네 팝핑전준 아 팝핑전무 팝핑전무가 욕구 볼만이에요? 섹스한데요? 아 근데 영상으로 못 만들겠는데 뭔 섹스마스터에요 도움판다 섹스하죠? 요새 욕구 볼만이에요? 섹스한데요? 아 요거는 야스맨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침투부 인트로 월드컵 결승전 야스맨이 우승하면서 섹스하죠? 요거를 한 번 다시 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 딱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섹스마스터에요 도움판다 섹스하죠? 뭘 자꾸 섹스해요? 요새 욕구 볼만이에요? 섹스한데요? 섹스해요 섹스 노자요 자 했습니다 평건아 지금 내 배때기 속에서 북을 끓고 있어 조낸 똥마렵다 근데 너한테 허락받고 싸고 싶어 넌 똥의 대장이니까 자 랭킹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을 끓고 있어 아 관짝 중년단 아 이것도 섹는데 누구한테 젖지 이게? 이것도 인기 많았는데 1학년 빵프로요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 아 이러면서 주호미 작가님이 승략이 아 이거는 재밌었는데 인트로가 아니여서 이것도 아까 김풍 작가님이 만나서 죽은 원수 얘가 장사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인트로 아니고 재미있었던 영상으로 했으면 더 나았을까? 아 그럼 무슨게? 이혜진이 2등이네요 음모론은 잘 아세요? 음모론이요? 전 음모론 싫어합니다 3등 음모론 음모론은 과학자니까 저는 모든 게 팩트에 근거한 걸 좋아하지 예가체크로 있고요 완전 상극이네 음모론은 음모론은 있죠? 음모론 3등 야스맨 4등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만 보고 공산당이야 꼴등 한번 볼까? 함께 있으니까랑 관호맨 노잼 하나만 더 깔겠습니다 이거 이재숙 시집 꽃의 표정은 열매의 내일이다 노잼? 노잼 같아요? 우리 큰고모가 쓰신건데 어 이게 그렇게 안높네? 왜 안높지? 별로 재미없었어요? 나만 재미있었어? 나 약해요? 자 아무튼 재미있게 봤습니다 어 침착맨 돌아온 침착맨 인트로 월드컵 우승은 야스맨 종스맨 우승 우승 기념으로 야스한데요 한번 해달라고요? 아우 섹스한데요? 섹스죠? 자 쉬었다올까 아니면 끝낼까 다섯시 반인데 끝낼까요? 시청서감 섹스하죠? 아예 쉬고 아예 쉬고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찍고 책상 조립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책상을 조립하는걸 시켰어 자 desk 교통사고 나셨... 네 나중에 가셨어요 도급피그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고 2주 후에 가면 다른 걸로 다쳤을 수 있어서 그런 건가? 힘내시고 그거 하십시오 투기장 12승하고 제목에 별 따라서 올려주세요 근대 12승 가능하시죠? 투기장 몇 번 정도 하면 12승 하는 게 보통입니까? 침바 물결표 물결표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만비트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요 오늘 방송 끝이네 그러면 이번 달 방송 내일 안 하고 그러네 9월에 뵈야겠네 어우 봐요 자 모두 아차 가입하고 축제로구나 보시면 순식간에 10시 됩니다 잉 저녁에 봐요 좋은 밤 예전 3 3 4 4 5 11 11 감사합니다.